자, 또 이어서 살펴드려도 하겠습니다. 513피를 보겠는데요. 자, 제5절 결합건축이 나오죠. 이 결합건축도 최근에 우리 건축법에 도입됐는데요. 여기 있다 하나 써놓으세요. 용종류 이렇게. 무엇을 결합해서 건축하자는 거냐. 용종류다 이렇게 하시죠. 두 개 이상의 대지가 있는데 두 개 이상의 대지 안에 여기도 용종률, 여기도 용종률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렇게 결합해서 바로 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결합건축입니다. 즉, 두 개 이상의 대지에서 용종률 거래를 인정해주겠다. 용종률을 주고받도 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결합건축의 취지입니다. 이런 결합건축은 아무 곳에서나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수익성이 높은 점. 그런데 이 지역이 상업적이다. 상업적에 큰 대로변이 있다 합시다. 대로변에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대로변 옆에 또 사익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대지고요. 이것도 대지고요. 이렇게 쭉 있어요. 대지가 있습니다. 그래, 이건 A 것이고 B 것, C 것이라고 가져갑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큰 대로변에 이렇게 이용을 하죠. 유동류가 가장 많죠. 그래, 이 지역은 그 용종률이 다 1000%가 인정된다고 합시다. 1000% 용종을 1000, 1000, 1000 인정된다고 하죠. 이때 1000을 적용해서 건물을 이렇게 크게 건축해놨는데 여기는 수요가 엄청 많아가지고 건물을 건축해서 이용하라고 해야 되는데 금방 이 수요가 차버려요. 올릴 수만 있다면 더 올려도 계속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1000% 정해서 건물을 건축했는데 여기는 좀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유동류가 적어가지고 여기 이용률이 70% 떨어져 버리네요. 건축물이 공실이 발생해요, 계속. 여기도 건축물이 이렇게 1000% 용료를 정해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이건 더 안쪽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똑같이 1000% 정해서 건축해놨는데 이용도가 60% 팍 떨어져 버리네요. 그래, 공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경제적 손실이 크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용적률, 여기에 있는 용적률 1000%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도록 커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용률이 1000이 적용되는데 그냥 여기 800만 적용하고 200 이렇게 빌려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200 빌려오니까 용적률을 1200을 적용해서 건물을 크게 건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결합건축을 인정하게 됩니다. 결합건축이라는 것은 무엇을 결합해서 건축하는 거냐. 두 개 이상의 대지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을 결합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결합건축은 아무 데서나 인정되냐? 아니다.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대상제가 있어요. 바로 나름대로 수익성이 높은 지역이 되어있죠. 시그레처 농림 지역에서 서로 그 대지 안에 그 용주를 거래케 한다.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그런 지역에서만 결합건축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그 대응이 514페이지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 6번까지 있죠. 거기에 따라 읽습니다. 결합건축 대상률. 결합건축 대상률은 1. 상업지역. 2. 역세권 개발구역. 3. 주관경 개선 사업구역. 그 다음에 건축업장,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고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건축자산 진후, 2억억에서만 그 결합건축을 인정합니다. 이때 이 결합건축을 하게 될 때 두 대지와는 거리가 멀어서는 안 돼요. 주로 100m에 있어야 된다. 3개 상을 할 때는 또 500m 이내에 이런 것들을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신세를 했는데요. 그 개정된 내용을 여러분은 잘 오래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m 이내 또 3개 상 500m 이내 이렇게 거리에 제한을 가하고 있어요. 그 범죄 내에 들어있어야 되고 그 두 대지 사이에 12m 이상의 도로가 둘러싸여 있으면 넘겨줄 수 없고 넘겨받을 수 없어요. 용종률을. 그래서 12m 이상의 도로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대지 안에 용종률 거리를 인정하고 있고요. 일단 거리는 100m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걸 또 3개 상의 대지를 묶어서 결합건축할 때는 500m 이내에 있어야 된다는 걸 이번에 법 개정통에서 추가해서 운영하게 되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대지의 용종률을 결합건축하고자 할 때는 대지 소유자가 서로 달라도 합의만 보면 되는 것이고요. 한 사람이 자기 거다 A 거다 A 거다 그러면 대지 소유가 같은 사람에도 결합건축은 가능하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합건축할 때는 결합건축 협정서를 맺어요. 맺어가지고 건축화를 신청해서 우리 결합건축할래요? 라고 하면 요건 구비했을 때 결합건축을 하도록 허가를 내줍니다. 이때 그 결합건축을 허용했던 그 허가권자께서는 515페이지 허가권자는 결합건축과 관련된 건축으로 사용성이 신청이 뜨면 결합건축 협정서상의 다른 대지에서의 착공신고 또 다음 어느 하나에 대한 조치가 이행된지를 확인한 후 사용성을 내주는데 그것은 참고로 보시고 3번을 좀 보십시다. 이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허용한 경우 만약 결합건축을 허용했습니다. 여기 아까 200%를 이쪽으로 빌려줘서 이거 1200을 정해서 용종을 1200을 정해서 건축물 건축했고 이거 800만. 그런데 이때 둘이 또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결합건축 협정을 폐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둘이 협정을 체계했다. 갑하고 의뢰했다. 그러면 두 사람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폐지를 할 수 있어요. 폐지를 한다 해도 이쪽에 200을 빌려왔던 걸 넘겨주고 그러려면 세월이 좀 흘러야 한다. 이거 푸시려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건축협정의 체결 유지 유효과는 30년이다 이거 하신대요. 30년. 3번에 건축협정서, 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협정체계를 유지하는 최소 30년이다 이거. 꼭 알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4본면 건축을 건축할 때에 결합건축협정서를 맺어가지고 건축해놨다면 폐지를 하려고 할 때 바로 전원합의가 있어야 된다.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하가권자한테 우리 폐지합니다라고 폐지증권을 내야 된다는 거. 이때 하가권이라는 용종을 유지받은 건축물이 멸치된 것을 확인한 후 이걸 멸치된 것을 확인한 후 결합건축의 폐지를 수리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전원합의로 체결하되 폐지할 때는 가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바로 그때는 폐지인간을 받는다고 했죠. 건축협정은 그렇습니다마는 결합건축은 전원호 동의가 있어야 폐지신고서를 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맞벽건축을 하겠다고 건축협정을 체결했다면 몇 년이 지난 후에야 건축정 후 폐지인간을 신청할 수 있느냐. 맞벽은 두 자니까 20년. 그리고 이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했던 자들은 결합건축협정서의 체결유지가 몇십 년이 지나야 폐지신고를 할 수 있느냐. 이 결합건축은 용종률을 결합하였으니까 용종률은 세자다 해서 30년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516페이지는 통과해도 되겠고요. 517페이지 통과해도 되고 519페이지 통과 5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20페이지에 보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나와있죠. 이게 출제가 몇 번 되었고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건축물을 건축한다.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요. 이 돼지가 있고 옆에 또 나무 돼지도 있고 건축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건축물을 막 건축한다. 이렇게 건축한다. 그때 이 건축공사할 때 집안이 흔들려가지고 여기 옆집에 인근 돼지 소유자하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죠. 여기 금이 갔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건축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 인근 주민 간에 인근 주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 건물 지고자 하는 갑이다.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갑이 있다. 건축주가 있다. 인근 주민인 을이 있다. 그러면 둘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겠죠. 또 이 건축공사를 할 때에 건축관계자가 있어요. 이걸 지금 20정체를 올린다 없이 20정체를 올리게 되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설계해줬던 설계자가 있죠. 설계도서 줬던 설계자. 설계에서 받아와가지고 건축주가 건축 허가권자한테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았다 합시다. 허가 받았던 건축주는 바로 공사 시공자에게 설계도서 주면서 돈 주고 계약서 체결해서 시공을 맡기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을 바로 건축주가 또는 일정한 허가권자가 감독하도록 공사 감염를 진행해서 보냈죠. 그래서 이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기까지는 이렇게 네 명이 관계합니다. 설계자, 건축주, 시공자, 공사감자 이 네 명을 뭐라고 하느냐. 건축관계자라 해요. 용어를 이해하세요. 건축관계자. 건축관계자는 네 명이 있다. 하나의 건축물을 탄생할 때는 설계자, 건축주, 시공자, 감자가 관여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지금 20정짜리 건축공사가 들어가다가 5층까지 올라갔는데 공사가 잘못돼서 붕괴됐어요. 붕괴되면 5층까지 올리면서 들어갔던 엄청난 비용이 나락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책임을 서로 전가시켜서 바로 법적 분양이 발생할 수 있죠. 설계자, 네가 설계도면 잘못했으니 네가 책임지려라. 아니다. 나는 똑바로 했다. 바로 이 시공자 잘못했다. 서로 티격태격해서 날치 겁니다. 그런 분쟁이 있어요. 그걸 건축분쟁을 해요. 그래,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이 설계자라든가 이 감리자라고 한 자들은 건축사의 자격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문가의 기술사가 있어요. 그런 자들을 관계 전문 기술자랍니다. 그래, 이 자가 일정한 자격, 기술사의 자격을 가지고 설계자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고 협력해 주고 어떤 또 건축관계 전문 기술자는 또 감자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협력을 하면서 일처리를 할 겁니다. 그때 나는 똑바로 했다. 나는 똑바로 했다 해서 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건축사하고 터지면 이렇게 여러 가지 건의 건축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건축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요. 이 분쟁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사건 당사자에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1차적이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끝이죠. 만약 합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어떠냐.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바로 판결을 받으면 되죠. 그런데 소송이라는 것은 엄청난 시간을 필요합니다. 1심 결과 나오면 불복하면 2심을 가고 2심에서 불복하면 3심 대본까지죠. 집안본, 고동으로 대본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속된 말을 깨지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런 소송을 제기해서 분쟁을 해소하는 것도 좋지만 이 위원회에 나가면 시간도 단축, 비용도 거의 들어가지 않고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라고요. 그래,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나름대로 그쪽 분쟁 전문가, 법률 전문가 그런 자들이 위원으로 2초 임명돼서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는 현재 어디에 지금 두고 있느냐 국토교통부에만 두고 있어요. 이것도 알았어요. 국토교통부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외부인사들, 이쪽으로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할 때는 일단 공무원으로서 쥐를 의지받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사자에게 자기의 의롭게 조정과 제정을 해달라고 뇌물을 보면 바로 공무원의 위협은 형법상 뇌물수수, 뇌물수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 그때는 공무원의 위협이 있는 걸 간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이 국토교통부에만 두고 있는 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바로 이것저것 다 처리해주는 기관은 아니고요. 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기출된 바 있는데요. 어떠한 건에 대해서 분쟁을 처리해주느냐. 바로 우리 교재 1번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528페이지가 아니라 520페이지 가운데 보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보이죠? 그때 1번부터 6번까지만 좀 봐주십시오. 1번부터 6번까지. 그래서 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그런 관할상으로서 분쟁에 대하여 조정처리를 해주고요. 재정처리를 해주게 되는 건이 있어요. 이 6가지를 알고 있는가를 출제한 바 있는데 6가지를 구하라 하십시오.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여기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도 여기서 처리해줄 수 있고요. 인근 주민 간의 분쟁도 처리할 수 있고요. 인근 주민 간의. 그래서 핵심 용어를 찍어놓으세요.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그다음에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이 세 가지 용어를 먼저 암기하세요. 건축관계자 간의 인근 주민 간의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그런데 여기는 허가권자하고 건축 허가 신청했던 이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허가권자와 어떤 분쟁이 발생했다면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다툼 벌이지 바로 건축인의 전문의에다가 건축분쟁의 전문의에다가 어떤 조정, 재정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걸 꼭 알았어요. 용어 세 가지를 암기하세요.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이때 1번은 바로 이렇게 서로 얽혔어요. 또 이렇게 얽혔다. 또 이렇게 얽혔다. 이네들끼리 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또 여기서 체류집니다. 이때 이 사건 당사자가 바로 여기 4명이 관여하고 있다. 그때 4명이 합의 봐가지고 안 되니까 여기다 바로 신청서를 내려고 한다. 그럴 때는 함께 합의로 신청되면 이걸 재정 신청이라고 하고요. 사건 당사자 1명이 갖다 1인상에 갖다 넣었다 하면 조정 신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조정 신청. 그래서 용어를 좀 차이점을 알아주시고 조정 신청은 사건 당사자 1인상에 재정 신청 합의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 내용이 바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521페이지 가로 조정과 재정 절차에서 동그라미 1번 건축물 건축물 건축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과 재정을 신청하는 자는 이 유언에다가 그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조정 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1명 이상이 갖다 내는 것이고요. 재정 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1명 이상이 갖다 내는 것이고요. 그 말에 따라 차이점을 딱 체크해서 알아주십시오. 재정 신청 합의로 내는 것이다. 그다음에 조정 신청은 사건 당사정 1인상에 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다시 왼쪽으로 가보십시오. 왼쪽으로 가서 보면 그러면 이제 조정 신청이 들어왔다 하면 조정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조정위원회의 의원은 3명으로 구성된다. 이거 하시고 왼쪽 페이지 셋째 줄 조정 신청이 아닌 재정 신청이 합의로 들어왔다. 그러면 재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처리해 들어갔는데 그때 재정위원회의 의원수는 5명이다. 어디가 수가 항상 적고 많냐. 조정위 수가 적고 재정이 많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조정은 사건 당사정 1인상에 신청서 내는 것이다. 의원회의 의원은 3명이다. 재정은 합의로 내는 것이다. 그리고 5명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봐주시고 오늘 주에 넘어오셔서 521표에 보면 동그라미 가운데 2번 이 의원회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조정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몇이 내 절차를 완료해서 처리하도록 하느냐. 60일입니다. 조정 신청 60일 재정 신청은 그것을 꼽배기에는 120일입니다. 수치를 좀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5번의 동그라미 1번 이때 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안을 작성해서 사건 당사자에게 제시를 하게 될 때에 바로 아까 60인이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이때 사건 당사자는 그걸 수락할 것인가 그 여부를 15인의 결정에서 알려줘야 된다는 것 이때 만약 사건 당사자가 그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세 김영란을 했다. 그러면 받아든 거 보지 그런데 그 파트에 보면 당사자 간의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을 합의가 상대본다. 이게 개정됐어요. 당사자 간의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을 합의가 상대본다. 이게 아니고 바로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개정된 자료 제가 드려놨잖아요. 그걸 가지고 꼭 수정해서 바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만약 재정인에서 재정정본을 당사자에게 벌리면 당사자가 송달된 나라부터 거기는 60일 아까 조정안이 당사자에게 제시되면 15일 60일 60일에 당사자 양수인은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 건축 등은 분정의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이미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해놨다. 그러면 소송을 60일에 처리하면 그걸 포기하고 이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소송을 만약 제기하자인데 60일이 지날까지 소송을 제기하자 하면 이걸 받아들여 간주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바로 당사자의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상대본다. 이것도 개정됐어요. 당사자 간의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상대본다. 이게 틀리고 그 재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개정됐으니까 이 파트도 잘 수정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를 보시고 동그라미 넘어가서 보면 6번이 나옵니다. 6번 이 조정, 재정을 위한 감정과 진단과 시험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 비용은 사건 당사자 내는 것이지 위원에서 내는 것 아니다. 사건 당사자 만나서 그 비용의 부담비를 협의에서 처리합니다마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에서 부담비를 정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걸 따라서 내면 된다는 걸 이해하시고 7번 이 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가 오늘 개최되면 사건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것이고요. 일반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걸 비공개의 그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은 비공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8번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바로 비공무원도 위원으로 위축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축받아서 활동하게 되는 기간 동안은 공무원의 쥐가 있는 걸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건 당사자에게 돈을 먹었다. 그러면 수례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그럴 때는 공무원의 쥐가 인정돼 버립니다. 그리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한 번 개최된 바 있는데 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보면 보축의 내용으로서 쭉 넘어서 526페이지 나오죠. 526페이지 02번 2번 건축민단 조치 이걸 기출한 바 있어요. 가로 1번 허가승인치 쓰시문이 나오죠. 동그라미 1번 내용을 꼭 읽어두셔야 돼요. 이 허가권자는 이 법이 건축법이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집 건축물에 대하여 이때 위반됐다 그 말은 위반 건축물이 되겠죠. 위반 건축물 이렇게 건축물이 탄생되어질 때 건축관련 법령 처분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물은 위반 건축물이 되겠죠. 이런 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된 건축주에게는 이 허가권자께서 허가권자 뜻은 우리가 공부했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특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서울특별시 육대화시에서는 큰 대형은 21층 이상, 연면적학계 10만 정도 이상 그런 것들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으로 21층 이상 증축, 연면적학계 10만 이상을 증축은 특별자치시장, 허가권자가 공부했는데 이때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 건축주에게 1차적으로 기간을 정해서야 이때까지 해라 위반된 사항을 시정해라 건축법에 맞게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여러가지가 될 수 있어요. 거기 보시면 어떻게 내릴 수 있냐 바로 그 건축물 공사를 중재해라 또 그 건축물 해체해라 개축해라, 증축해라 수선, 용도변경, 사용제한 이런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허가를 승인을 취소해버릴 수도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정명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시정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벌금을 허가권자가 직접 부과는 못해요. 이 벌금은 행정형벌이니까 법원에서 선고가 떨어져야 법원에 의해서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은 아까 허가치소, 승인치소 뭐 여러가지 등등도 있었죠. 그걸 좀 봐주시고 이때 이 기한을 정해놓고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명을 내렸는데 이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일정 기한을 정해놓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법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축물이 많습니다. 말을 안 듣고 말입니다.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주지가 아니죠. 대통령도 법에 위배되면 감옥 가는데 국민들이라고 해서 법을 위반했을 때 그대로 두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그 시정명령을 이해하자면 그때는 후속적 조치로서 응징에 응징을 가합니다. 이 시정명령을 강제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요 돈을 내게 해요. 돈금자입니다. 이행을 강제해서 돈을 내게 해요. 이거 뭐라고 하냐?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03번에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이행강제금은 잘 봐보세요. 위반건축으로 건축주에게 부과한다는 거 아시고 위반건축으로 건축주에게 무조건 부과하느냐 위반했다고 해서 아닙니다. 아까 1차적으로 기회를 준다고 그랬죠. 야 일정기간을 정해줄 테니까 빨리 시정해 라고 심을 내렸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이해하지 않았죠. 그럴 때에 그 이행을 강제해서 돈을 내게 한다. 이거 말한다. 이행강제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줘요. 그때 이때 이렇게 위반하면요. 위반 정도에 따라서 일단 형사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오셔라고 해요. 검찰에서 출동명령을 내려가지고 와라고 합니다. 검찰에 가면 셋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여기에 검찰에서 봐주고요. 야 너 벌금 내고 가 라고 해서 법원에다 벌금을 구형해서 벌금을 내게 하는 거야. 아니면 너 안되겠다. 감옥가라 해서 징역을 구형해서 판사에게 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선체에서 집행위로 풀어준다든가 해서 이렇게 하겠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검찰하면 아무튼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주가 갑인데요. 법을 위반해서 검찰로 하여금 벌금을 부과받아버렸다. 뭐 징역을 갖다 왔다. 그런데 위반건축물이 그대로 있다. 그것은 이것은 이것대로 나가고요. 이것은 이것대로 나가고 이 허가권자께서 하는 일이 또 따로 있어요. 허가권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시점에 내려요. 이행하자면 이행 강의를 부과합니다. 이것은 허가권자가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검찰에서 하는 겁니다. 법원을 동원해서 검찰에서 추진하죠. 그래서 법원에서 선고를 해요. 사법부에서. 이렇게. 그러면 벌금 낼 것은 내야 되는 것이고 징역하라고 하면 갔다 와야 되죠. 수가 없죠. 별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행정형벌이라고 합니다. 행정형벌. 지금 우리가 건축을 공부하고 있는데 건축은 행정법이라고 해요. 행정법인 건축법상 내용을 위반해가지고 건축으로서 검찰에 끌려갔다. 끌려서 구형을 벌금 징역 요구에 의해서 법원에서 선고를 했다. 벌금을 선고받았다든가 징역을 선고받았으면 행정형벌을 당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건이 경미해가지고 그냥 과태료만 부과할 수도 있어요. 자, 이때 과태료는 주로 이 허가권자들이 하는데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어. 과태료라든가 징역 이런 것들 이건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 합니다. 행정질서벌. 그래, 행정벌. 행정벌 위반하면 행정벌이 들어가요. 행정벌, 행정벌 들어가죠. 행정벌은 두 가지로 나와주죠. 행정벌, 행정벌인데 하나는 행정형벌, 하나는 행정질서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 그런데 이행강정은 행정벌이 아니에요. 이행강정은 아까 시정에 드렸는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이행을 해나가도록 집행하기 위해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정은 행정벌학자들이 집행벌이라고 칭한다는 것. 집행벌.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위반 건축물 건축주가 벌금을 부과받았다 해서 이행강정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 거 아니고 이행강정은 별도로 부과한다. 건축물을 건축하다가 위반했던 친구인 건축주는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이행강정은 별도로 낼 수가 있다. 별개의 문제다. 알아주십시오. 이때 벌금이라든가 징계라든가 과태료는 위반된 행위가 한 건 걸리면 일사부재료원칙, 이종처벌 금지원칙이 종돼서 한 번 부과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행강정은 행정벌이 아니여 집행벌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시정명령이 바로 이행되어질 때까지는 계속 이행강정은 부과해서 집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행벌이란 것은 특징이 그 명령,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버 부과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 이행강정은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반버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1년에 2회 이내 범인에서 지방자찬체의 조례에서 정한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527페이지, 526페이지 좀 잘 봐주셔야 되는데 이행강정에서 526페이지 의의는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부과대상, 부과기준이나 했죠.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이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각구의 이행강정으로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봐야 돼요. 그래,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이행강정은 부과금액입니다. 이행강정은 부과하는 금액인데 부과, 이행강정은 부과금액, 산정 방법이에요.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법에서 여러 가지 기종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 네 가지 기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기종이 중요하냐, 건폐기동도 중요하고 용종률 기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바로 허가기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고기종도 중요해요. 이 네 가지를 중요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건폐율, 용종률, 허가 신고기종. 이 네 가지 기종을 위반해서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위반이었다. 그러면 이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는 1저금비터당 지방세법에 따른 1저금비터당 시가표준에게 50%에 상당하는 시가표준에게 100만원에 있다가 그러면 100만원 50만원 50만원이죠. 50만원 했다가 바로 위반 면적을 곱해버려요. 곱해서 산정했더만이 천만원 왔다라고 가정합시다. 천만원 하면 그때 이 네 가지 기종도 차등 비율을 적용합니다. 천만원에 이 네 가지 기종을 가장 세게 다루는 것을 허가기종으로 보면 돼요. 허가기종. 그래서 허가기종에 따라 바로 세게 체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100%를 부과합니다. 즉 천만원을 네 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용종률입니다. 용률을 초과하면 90%를 초과합니다. 그러면 900만원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표를 세 번씩 다룹니다. 그러면 건표를 80%예요. 그러면 800만원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신고기종은 70% 부과합니다. 700만원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뭐가 가장 세게 다루냐.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인데 건축허가 안 받고 건축했다. 이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용종률을 법에서 허용한 한도가만 정해서 건물을 올렸는데 초과해서 더 크게 올렸다. 그러면 그때는 두 번째로도 체벌하죠. 90% 이건 100%. 그리고 그 건표를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해서 더 초과해서 줬다. 그러면 80%. 신고기종이 이거 건축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고 건축허가 안 받고 건축허가 안 받고 이방을 심우는데 일단은 70%. 이걸 가지고 한번 기출한 바 있어요. 순서 이것이 1번, 2번, 3번, 4번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 네 가지 규정이 아니면 시가표준의 10%에다가 2번 면접허가 겁여서 산다면 되는데 이건 몰라도 돼요. 시험권으로서.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행 강력은 가중이 나와있죠. 하가권에는 다음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게 나와있죠. 위반의 목적이 임대등 0인의 목적이 됐다. 아니면 상습적으로 또 이게 위반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 좀 처벌을 강화합니다. 하가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랬다는 금액을 100분의 100 그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렇게. 100에 100. 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을 내게 할 수 있고. 800만 원이면 1,600원 이렇게 가중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가중할 수 있다 이걸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가중하여야 한다. 조례가 전화받더라도 가중하여야 한다. 의무사로 개정을 했어요. 이것도 개정된 자료에 나오니까 봐주시기 바라고. 넘어가서 보시면 이행 강력은 감경사유도 있어요. 감경사유. 연면적 60정도 이하인 주거용은 좀 봐줍니다. 연면적 60정도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금액이 300만 원 나왔다 하면 300만 원의 절반인 150만 원만 내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연면적 60정도 이하인 소형 주거용 건축물이 유반했다 그러면 바로 원칙적인 부가 금액의 2분의 1을 보내서 조례가 전화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이행 강력 부가 방법이 나있죠. 이행 강력을 부과해 나간다. 그럴 때는 사전 개고를 원출합니다. 그래 먼저 알려줘요. 문서로서 언제까지 시점에 의용하자면 돈 이행 강력 부과합니다. 이걸 문서로 한다 해서 요식행이라고 해요. 문서로서 합니다. 구두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개고를 통해서 시점에 내려가지고 언제까지 그 이행하자면 이행 강력 부과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혀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간 차버렸어요. 그러면 바로 이행 강력 부과합니다. 이때 이행 강력 부과할 때도 문서로서 하는 거다. 2번 그 다음에 3번이자 중요해요. 아까 했죠. 최초 시점에 있었던 날 기준으로 해서 1년에 몇 해이름 보면서 2회 꼭 알아주시고 조례가 전화했을 만큼 반복 부과할 수 있다는 거. 4번도 꼭 알아주셔야 되겠는데 이 시점을 받았던 자가 바로 시점을 받고 나서 이행을 하지 않았기에 이행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했는데 이 친구가 이행 강력이 큰데 천만을 부과 받고 나서 시점을 이행했다 합시다. 오늘 이행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행했던 이후에는 새로운 이행 강력 부과하지 않습니다만 이미 부과했던 이 천만 원은 설령 시점이 이행됐다 그래도 이것은 납부하지 않았다면 꼭 납부를 해야 되고 이 친구는 징수하는 허가금은 꼭 징수해야 되지 취소 처리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4번이 그런 내용이니까 4번 중요표. 5번 이행 강력은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그 돈을 기한을 안 내면 지방행정 제재 및 부과금의 징수 등의 법률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한다는 것 그 정도 받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행 강력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 규칙을 주요한다는 것 이 정도를 받으시면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장장 오랜 시간 동안 건축법령을 정리했습니다. 내용이 많죠. 그래 이 건축법령은 내용은 많습니다마는 공부를 해보시면 단순 암기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기하면 탁탁 떨어지니까 단락을 잘라가지고 성실하게 정리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네 문제 이상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마칠 수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강좌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